안녕하세요. 아칸시가 강살리아 발렌스로 하스집 제8과 하스집 하스집사 아사 아사언에 봤을때 리뷰링리고 파음 앞에 말해 아마 일해야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삽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삽니까? 여러분과 어디에서 배마 삽니까? 니 받을래 배마 니 받을래 끝이 아니라 두 무엇이 없나 삽니까? 삽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마 삽니까 이제 삽니까 삽니까 뒤로 바지에 우리 하스 집은 신천에 있습니다 우리 하스 집은 신천에 있습니다 우리 장아로 하스 집 아상가로 집으로 말하면 하스 집은 아상가로 신천에 있습니다 시발에 있습니다 신천에 있습니다 우리 하스 집은 이천 집입니다 우리 하스 집은 이천 집입니다 우리 하스 집은 이천 집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이따가 핫파래 번호 이천 집입니다. 이따가 핫파래. 알아보죠. 하스 집 앞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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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이 있습니다. 하스 집 뒤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스 집 뒤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스 집 앞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하스 집 앞에는 중고 하스집 옆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하스집 옆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하스집 옆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하스집 옆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하스집 옆에 공원 들어가 반찬 있습니다 하스집 옆에는 나무하고 꽃이 많습니다 공원에는 나무하고 꽃이 많습니다 공원에는 나무하고 꽃이 많습니다 우리 하스집은 신천에 있습니다 우리 하스집은 이천집입니다 하스집 앞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하스집 뒤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스집 옆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나무하고 꽃이 많습니다 우리 하스집은 신천에 있습니다 우리 하스집은 이천집입니다 하스집 앞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하스집 뒤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스집 옆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나무하고 꽃이 많습니다 하스집 옆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나무하고 꽃이 많습니다 하스집 앞에는 나무하고 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천집입니다 하스집은 이천집입니다 동타임은 삼천집입니다 동타임은 삼천집입니다 오천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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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 안 나무 꽃이 있는 공원인데 두 번 It is 있습니다 이천입니다 kamu not as i guess sekali only about a 알 a chattdwein ya one you know kera so he happy rakusa toyam argo satan air summit on the child aton sap kniko giva 자가 롱니를 차지야 하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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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삽 아삽 시 약국 시상 두이 두이 나옥 옆 비 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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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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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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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꽃 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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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타 라고 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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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은 다음 그림을 보고 집으로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수업은 저를 가능합니다 어휘의 방식으로 빈칸에 알맞은,øc,아오,아오,아오 그리고 식당으로 빈칸에 알맞은 어휘의 방식,아오,러시아 야옹을 방식으로 사람들도 예쁘게 변함을 주어요 학교에 학습집이 있습니다. 학습집이 있습니다. 학습집이 있습니다. 학습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습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습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습집 아사오가 배 마시들래 배 마시들래서 아사오가 마시바데 있습니다. 학습집이 있습니다. 학습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참만 하시래 반참만 하시래 학습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으면 오 틀리면 에이십시오 맞으면 오 틀리면 에이십시오 학습집이 오 말에서 에이십시오 하습집은 이천집입니다. 학습집과 이천집입니다. 약국은 학습집 옆에 있습니다. 약국과 학습집 공원에 나무가 많습니다. 공원 반참만 나무 앞에서 미야바데 이렇게 하려고 학습집이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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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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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대화 배달의 대화 배달의 대화 대화 바꾸고 병레비로 친구와 당해진 내 이야기 해봅시다 이야기 해봅시다 아까 말하러 하습집이 어디에 있으면 하습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kalancing 마지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습집이 내가اط안 바탕 마시 atau 꼭 aint 目 아람이 미루야 래. 아래고 아래고 나만네 고지야 나만네가 하스집 근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스집 근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스집 근처에 근처소 아리나. 니나마 무엇이 있습니까 바시레. 무엇이 있습니까 바시바레. 하스집 근처에 하스집 근처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울나마 바실래서요. 학교 근처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울나마 바실래 아마도 우리 아사팀 비디오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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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면이. 암아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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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텔 그럼 너한테는 얘기하니까요. 공원이 하스집 뒤에 있습니까? 공원 니 하스집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시바따라 낙마 시바따라 말리 피임에 말리 말리가 공원 안에는 무엇이 많습니까 공원 안에는 무엇이 많습니까 반찬 테마 무엇이 바가 많습니까 미아바들래 이렇게 해봅시다. 다음 그림과 다른 것을 찾으십시오 다음 그림은 다른 것을 찾으십시오 다음 그림은 다른 것들을 찾으십시오 다음 그림은 다음 그림은 다른 집 집 근처에 학교 운행 병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수집 근처에 학교, 은행, 병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수집 근처, 하수집 근처, 비나마, 원호, 니나마, 학교장, 은행, 반, 병원, 세용, 교회가 배하장 있습니다. 하수집 근처에 학교, 은행,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수집은 은행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수집은 은행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수집은 은행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수집, 하수집사가 아사홍가로 운행 자판, 앞에 서로 심화 있습니다. 심화, 시발에, 은행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수집은 은행 앞에 있습니다. 은행은 학교 뒤에 있습니다. 은행은 학교 뒤에 있습니다. 방가 쬐에 나오마 시발에 운행사 방 학교에서 쬐 뒤에서 나오마 있습니다 시발에 그러면은 학교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학교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학교 옆에 쬐에 비하는 교회고예 피하장 있습니다 시발에 피하장 시발에 학교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 옆에 학교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학교 옆에 사정이거든요 병원에 학교에 사정이거든요 하스집 근처에 학교 residence 학교의 학교 기회가 있습니다 하수집 근처에 학교, 운행,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수집은 운행 앞에 있습니다. 운행은 학교 뒤에 있습니다. 운행은 학교 뒤에 있습니다. 학교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학교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알려받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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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으세요? 신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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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에는 사람이, 마스 사람이 많습니다 신천 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청 마 사람이 많습니다 루미아 발의 번호 신천 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에 앞에 자가 심한 하스 집 앞에 약국이 있습니다 하스 집 앞에 약국이 있습니다 하스 즉시 마 세상 약국이 있습니다 시발에 그리고 아 꽃이 꽃이 롤러면 어 공원에는 꽃이 많습니다 공원에는 꽃이 많습니다 반찬마는 공원에는 깜빵가 미야바레 집에서 에임마 집에서 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에임마 늘레사고 사바레 점심사 늘레사는 먹습니다 사바레 발가와 낫지 낫지 하나 아 셔어로 멘어 낫지 깁니다 셔어로 멘어 낫지 깁니다 루야 디마보는 여름 사과 루야 디마 에눈서 가라오는 여름 멘어 낫지 니키 니다시 바이러가 낫지 깁니다 가벼노 마 길다 자래 어 와 무인파가 기자노 다 표메기 치ocation 공원에 helped us live without us 주식한 건가 상세한 건가 복무가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무가 나라가 기자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식사 사과 머에 주식한 건가 사랑합니다